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제가 여기 지금 조명이 너무 밝아가지고 지금 눈이 하나도 안 보여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김서진입니다 동부 출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온다고 해서 제가 섭외 같아서 너무너무 개인적으로 너무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제 노래를 사실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제 노래를 불러봤자 우리 동부 시민들이 제 노래에 관심이 없더라고 제가 사실 9학인데 반딧불이로 제가 지금 현재 2집 준비로 방송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노래를 모르는 것 같아서 이름이라도 기억해달라고 제 이름이 뭐다구요? 저 매니저님 개인적으로 저분한테 좀 관심을 가져서 CD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꼴소위는 제가 국악버전으로 이유경씨의 정끝는 양식 조명팔이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 저한테 일으킬 수 있어 고맙습니다 앵꼴소위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자 정끝의 노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백끝의 노래 고맙습니다 은하 조금만 약을 내게 주세요 그 사랑의 끈을 잡고서 그 사랑을 놓지 못하고 이렇게 할 수 없는 끈 조금만 약이 있다면 조금만 약이 있다면 누가 내가 들 수 있나 봐요 역시 김소진이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로 김소진이 알았습니다 한 번도 비키려 없어도 당신의 사랑이 없네 어쩌다 한계 빠져내 주지요 사랑은 이 경기에요 멀지도 저렇게 멀지도 못할 거라면 조금만 약을 내게 주세요 그 사랑의 끈을 잡고서 그 사랑을 놓지 못하고 그 사랑을 놓지 못하고 이렇게 하수없는 천큰 음악이 있다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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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내가 줄 수 있나요 천큰 음악이 있다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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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